마음을 잡는다. 출발합니다. 왼쪽은 대한민국 천서주, 오른쪽은 세. 오십계몬스인데 선축해 나가섭니다. 동작과 함께 연승의 결제. 천서주가 밀어냈지 않습니다. 천서주 밀어냅니다. 엠프트, 험프트. 천서주. 천서주. 다시 한 번 나이트. 천서주. 험프트, 험프트. 천서주. 기글라이드를 찬찬해요. 1, 2, 3, 2, 3, 2, 1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이드로 갑니다. 센터링. 몸을 돌아가는 대로. 그거로. 30킬로가 만족을 하고 직접. 계속 파운딩. 아, 잠깐만. 아, 살피 않고 옵니다. 유시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